수준이 왜 이렇게... 우리 같이 있었어... 꼭 너 같지 않아? 뭔가 되게 화려하잖아... 나 안태하길 했어... 나랑 같이 한 번만 해... 니가 개인 좀 망쳐봐... 누가 욕먹을 거 같아... 내가 좀 더 잘한 거잖아...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... 니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... 나한테 니 자리 뺏길까봐 무서워서 그래... 너 무슨 얘기 했어? 사고 나기 전에... 내가 정말 모르는 수준이가 있다니... 부럽겠지... 자, 어느 날 날 믿어줘야지... 너 걔랑 다르다면... 지금 니 모습만 뭐가 많은데... 니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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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랑... 니가... 니가... 쑤 customer... pi... 에어메... 난 queue... 니가و Fragen Confน자